1. 참나절이 1. 참나절이 2. 참나절이 3. 참나절이 3. 참나절이 4. 참나절이 4. 여기가 5. 양심이잖아요 낮에 이제 이걸 불성이라고 5. 정교가 5. 정교가 5. 다양하시니까 5. 낮에 뭔 얘기했냐면 5.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참나 덕후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양심덕후가 돼야 된다 참나가 이제 양심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지 양심덕후 그래서 참나 덕후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의 쌍수죠 정의 쌍수가 쌍운이라고 하죠 정의 쌍운 양심은 6바라밀 전체니까요 덕훼 덕훼 쌍운 그러면 되요 복덕을 같이 치니깐 복으로 해도 되고요 뭐냐면 나머지 5바라밀은요 덕 실천이라고 해서 덕이라고도 하고 공덕 쌓는 거니까 공덕이 또 복덕이니까 복해쌍수 이렇게 담입니다. 덕해쌍수 복해쌍 그런 이름도 있어요. 비지쌍운 다 다른 것 같죠? 다 같은 얘기에요. 지혜와 자비가 쌍으로 닦인다. 반야방편 쌍운 이러면 양심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와 실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참나를 처음 깨달아서 견성하는 거는 정해쌍운이면 돼요. 늘 깨어있고 지혜를 어떤 걸 얻으십니까? 아공, 복공 여기는 이제 구공까지 앞에 거 추가해서 플러스 구공 정해쌍수를 얻은 게 여기서는 해 하나 먹어요. 정해쌍수 한 게 반야를 아공, 복공에 대해서 해를 키워왔잖아요. 그 해를 구공의 경지까지 해도 개발하고 나머지 요소, 덕의 요소까지 갖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적으로도 말하면 이렇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의각당에서 말하면 여기 1급 아닙니까? 1급 이건 1단 1급과 1단의 차이는 1급은 덕후로 하면 참나덕후다 이거죠. 덕후라는 말이 이해하시기 좋아요. 덕후 아세요? 오타쿠에 순화되면 이렇게 아마 네이버에 뜰지 모릅니다. 말을 잘 갖다 쓰더라고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사전에 찾으면 덕덕자에 임금후자 써서 덕후 덕의 임금이다. 전형적인 군자 아닌가요? 군자가 원래 임금후자 쓰잖아요. 이게 임금후자거든요. 똑같아요. 지휘봉 들고 입으로 호령하면 임금이고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건 최고 리더를 말합니다.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 명령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후에 많이 쓰기도 하지만 임금후자입니다. 덕후 덕의 어떤 리더 제 맘대로 푼 겁니다. 원래 이제 오타쿠를 덕후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오타쿠를 많이 쓰냐면 일본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저 말이 뭔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미쳐서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쓰잖아요. 참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요. 1급이 1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닦으러 오셨잖아요. 도를 진짜 좋아하셔야 되거든요. 도닦는 걸 진짜 좋아해야 되는데 1차로 관건이 크게 보면 다 양심 덕후죠. 양심의 길을 가는데 참나 덕후의 경지까지 1차로 가셔야 됩니다. 참나 덕후는 뭐냐. 늘 깨어있고 늘 아공복궁의 지혜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한 판단을 더 내릴 수 있죠. 일반인은. 몰라하고 무슨 일이 생겼든지 5분 안에 라고 하면 너무 길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5분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 안에 빨리 몰라 출동해가지고 깨어서 깨어서 상황을 깨뚫어보고 지혜로 아공복궁의 지혜로 깨뚫어보면서 평소에 배운 양심 성찰법을 써서 상황에서 제일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지 사실은 몰라 그런데 학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5분 안에 몰라 하실 수도 있죠. 몰라 배우셔서 이 덕후랑은 이 참나 덕후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일단 1급이랑은 늘 깨어있어서 참나가 어디 떠난다는 생각이 없어요. 1급은 참나랑 늘 함께합니다. 참나와 늘 함께하면서 몰라를 하더라도 하기 전에도 이미 참나랑 함께 있는 거예요. 몰라를 하는 거는 참나와 더 소통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나 학당에 오셔서 몰라하는 법만 알아서 몰라 해서 곧장 곧장 참나각성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또 찰나 찰나 1급의 맛이 나는 겁니다. 찰나 찰나 그 순간만큼은 깨어서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도 계속 학당에서 신사만 되셔서 신사돼서 참나 참나 만나는 법 말고 자명한 양심 성찰하는 법 말면 신사만 돼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게 아무튼 그 찰나에는 1급이나 1단처럼 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찰나만큼은 찰나는 덕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찰나에라도 덕후가 되시며 그 순간만큼이라도 진심이시면 깨어서 자명한 양심 판단도 할 수 있고 깨어서 참나의 입장에서 애고를 넘어선 참나와 참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세계 찰나라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곧 사라지더라도 그 기운이 그래서 찰나 찰나 다 끝이다 보면 어느덧 덕후가 되는데 찰나 덕후가 제대로 된 덕후가 되면 잔하깨나 참나 낮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슬퍼도 참나각성하고 있고 실현을 당해도 참나각성하고 굳은 일을 당해도 참나각성 좋은 일을 당해도 참나각성 이래야 진짜 덕후 아닙니까? 낮에 제가 이제 막 여러분 이걸 진짜 좋아한다 이거 모으는 덕후다 그러면 슬픈 날에도 이거 모으고 있고 항상 해야 돼요. 기쁘다고 안 모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뻐도 이거 슬퍼도 이거 체이고 와서도 이거 늘 슬프나 기쁘나 한결같이 그거를 어떤 것보다 그걸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해야 책정해야 그게 덕후죠.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진짜 이 도의 덕후가 아닌 분들은요. 사이비 교주들은요. 덕후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사이비 교주는 덕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만나면 바로 알아요. 덕후가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진짜 도 닦는 걸 좋아하는 참나 덕후가 아닌 거예요. 그 양반 옛날에는 참나 덕후였을지 몰라도 사이비 교주로 행세한다는 건 참나보다 더 좋은 걸 찾으신 거예요. 사람 부려먹고 착취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착취하고 물적으로도 착취하고 그게 더 재미있어서 사실은 참나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덕후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의 설명이 쉽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세계거든요. 무형의 세계고 신비의 세계인데 제가 왜 덕후라는 말을 쓰냐면 실감나게 좀 느껴보시라고요. 이런 일반 세계의 덕후는 주변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자기도 뭔가에 빠져 계시잖아요. 덕질한다고 그러죠. 뭔가에 덕질. 여러분은 덕질이 뭡니까? 육바람이 덕질이에요. 늘 보시하고 인욕하고 아니면 늘 깨어있고 명상하고 이런 경정... 제 강의 듣고 계시죠? 제 강의 듣고 있고 틈나면 제 강의 듣고 있다. 이미 상당한 덕 아닙니까? 덕질하고 있는 거죠. 강의 듣고 있고 덕질하려면 정보를 두룩해야 됩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덕들은. 이 상황까지... 진짜... 뭘 저런 걸 아나까지 알아요. 덕질하려면 그래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덕후가 된다. 참나의 덕후가 된다. 저같이 되는 거예요. 오만책 뒤져서 정복해 놓은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참나의 비밀.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다 뒤지고 또 뒤지고. 저 공부 그렇게 했어요. 항상 공자님을 알고 나는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보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런 각오를 읽었어요. 경전 읽을 때. 부처님을 알고 나는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데 저도 덕후의 길에 들어선 이상은 마하르시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각오로 동서고금의 참나와 양심에 대해 설명했던 사람들 정보를 다 캐가지고 늘 곱씹고 또 곱씹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시켜서 하는 공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한 시간 공부한다면 한 시간 끝나기 전부터 이제 가슴 뛰고 끝날 때쯤에 가슴 뛰죠. 딱 끝나면 칼같이 접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공부는 안 그래. 24시간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4시간 마음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한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하루에 제가 들을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5분밖에 못 봐도 마음은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덕의 마음이라는 거죠. 덕질이 뭐냐. 그 율곡선생이 경목요교를 거경, 국리, 역행 이게 개정해에 해당되죠. 선정, 지혜 플러스 실천 행 이게 불교에서는 개정해죠. 개율 유교에서는 이게 거경 깨어있기 지혜는 국리 역행 실천은 역행 그런데 똑같아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 사막이나 육바라밀이나 사막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죠. 이걸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특히 참나 덕후 되시려면 사막을 잘 닦아야 되고 정말 양심 덕후로 나아가려면 육바라밀까지 정밀하게 더 정밀하게 쪼개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막, 육바라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특히 이제 참나 덕후가 되려고 해도 사막은 닦아야 돼요. 개정의 정의상수를 특히 개정의 중에 정의상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명상의 전문가 그리고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요. 참나 덕후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덕후는 될 수 있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두루 닦아야 되는데 사막, 육바라밀이 결국 하나지만 경목료결에 보면 덕후 아닙니까? 양심 덕후죠. 율곡선생인 같은 조선시대에 내노라하는 양심 덕후죠. 경목료결에 반드시 성인이 되기로 기약해야 된다. 나 성인 이번 생에 성인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하라. 그런 각오로 하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하라. 그러면서 선비의 종신사업 3대 종신사업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공부는 거경국리역행 양심각성, 깨어있기 양심의 원리연구 원리탐구 그리고 양심의 실천 이 세 가지 저게 덕질이죠. 선비들의 덕질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검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뭔 일 있어도 깨어있어야 돼요. 거경 죽으나 사나 깨어있어야 돼요. 뭔 일 있어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국리 항상 그 상황에서 양심의 원리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역행 반드시 판단했으면 반드시 몸으로 해야 돼요. 이거의 덕후가 되시면 여러분 성인까지 가는 겁니다. 격목력으로는요. 그걸 쏘는 거예요. 양심 덕후가 되는 비결 어린아이 때부터 양심 덕후가 되는 비결 그러니까 이게 덕후 덕질 덕덕자가 들어가니까 다 좋아요. 덕력 덕력이 여러분의 레벨이 덕력이죠. 구급 구단 체계가 덕력이니까 덕의 깊이 공력 더 나가면 말이 이상해져요. 일지보살은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일지보살은 일덕 일덕 삼덕 뒤로 갈수록 전혀 음이 안 좋아요. 쉽지 못하는 십덕인가 오지가 오덕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바람일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덕이라는 말 쓰고 싶은데 발음을 되게 조심해야 돼서 잘 안 씁니다. 덕이거든요. 바람일이 한문으로 하면 덕이에요. 도의 펼쳐짐 덕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재밌죠. 덕력 덕의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덕후 군자가 되셔야 되고 다른 덕들은요. 아주 말기죠. 말단의 덕이고 덕 하면 벌써 양심 덕후가 진짜 덕후죠. 덕이 양심이니까 그렇죠. 이 덕덕자 보시면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행활행자에 고들직자에 마음심자 원래 이게 덕석자의 원자입니다. 이것만 써도 덕석자예요. 정직한 마음 고든 마음 양심을 행활행자 실천하라. 양심을 실천하는 게 덕이에요. 양심 덕후가 덕후 중에 제일 짱이죠. 제가 봐서 저는 아무튼 공인받았습니다. 대선 나가서도 양심 10분 동안 28번 랩을 하듯이 해가지고 최근에 어디 DC 보니까 이런 식은 어느 경지냐 하니까 밑에 아무튼 딱 간단하게 양심 덕후다. 딱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셨는데 참나 덕후는요. 전 세계에 참나 덕후는 많아요. 참나 좋아하는 사람들 양심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참나에서 양심으로 가는 게 그렇게 또 멀어요. 늘 깨어있고 내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나 참나를 찾아가지고요. 그 자리를 불성으로 알고 성령으로 안다. 그러면 불성 성령은 원래 양심 덩어리를 말하지만 찾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냥 참나 나한테 평원을 주는 초연한 시공을 초월한 자리 이 정도 느낌이라면 저는 사실 참나라 양심은 같지만 굳이 제가 구분해서 참나 덕후라고 부를게요. 불성 성령의 온전한 이해는 아니고 그 자리가 고요하고 늘 알아차린다는 것까지는 아신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지혜까지 얻으신 경지 이 경지만 해도 전세계 어디 가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요. 지금 실제 전세계에서 강의하고 다 하시고 전세계에서 책 엄청나게 팔아먹는 영적 지도자들 보면 다 이 정도입니다. 일주, 보살 참나 덕후 참나 얘기도 정확히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 중에 영성계의 멘토 중에 참나 얘기도 정확히 못 아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도 아무튼 참나 참나 정도를 추구하는 덕후들이 많고 알았다고 해도 참나 하나 얻으신 것. 선불교 고승들 있죠. 대부분 참나 덕후입니다. 육바람에까지 못 가셨어요. 대부분 참나 얘기만 해요. 그래서 확철레오 했다. 그럼 늘 깨친 그 자리 그럼 그 양반들은요. 참나 덕후들은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깨닫고 나서 뭐가 변했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그건 개돼지도 하죠. 사실 개돼지도 해요. 개돼지도 하는데 나는 깨어산다. 참나로 깨어산다. 자나 깨나 나는 참나랑 함께 그렇게 일상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거를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나라 때 고승들이 송나라 때 성리학에서 제일 무섭게 깐 게 요 구절입니다. 본성을 불교가 아는 본성은 작용을 본성이라고 한다. 그냥 먹고 싸는 것을 본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유교가 생각하는 본성은 인위해지다. 벌써 이게 유교는요. 구공을 깨친 거예요. 유교 선비들은. 구공 차원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금수지도인데 이게 인위해지를 모르는 이 도를 가지고 본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불시작변에서 핵심 까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도전이. 이걸 가지고 까요. 인위해지를 모르는 이런 금수의 도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고려 후기예요. 보조진울스님이 쓴 저려에서도 까요. 똑같이 까요. 대승보살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유교나. 구공 깨친 입장에서는 바로 까요. 뭐를 까하냐면요. 그 종파들이 주장하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거는 본성 중에서 작용 중에서 인연 따라 하는 작용일 뿐이지 본성에서 바로 나온 작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바람입니다. 바로 지혜와 방편이 터져 나와서 일으키는 작용을 얘기해야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 종파 자체를 까버려요. 고려 말에 진울스입니다. 고려 중후기 때 결국 뭐냐면요. 똑같아요. 대승의 입장에서는 딱 똑같아요. 구공 깨치고 나면요. 아공 복공 정도 깨친 뒤에 표현해낼 수 있는 본성의 덕이라는 게 더 약하다는 구공까지 깨치고 나면 육바람을 총체적으로 표현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본성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참나덕후는요. 내가 원래 생겨먹기를 깨어있을 뿐이에요. 깨어있음 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있어서는 하자가 나옵니다. 대부분 선사들이 그 정도 가요. 참나덕후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설마 거기서 끝나면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관찰해보면 참나덕후에서 멈추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일생을 가고 아니면 탈선한 분들도 있어요. 탈선한 분들이 라진시 같은 분들이에요. 참나덕후는 만한데 탈선해요. 윤리도덕과 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윤리도덕 주장하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자들도 다 이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 불륜을 부추기면서 타락시키면서 그것마저 윤리도덕마저 넘어서야 진짜 참나다. 참나가 윤리도덕보다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감은 탈선입니다. 거기서 탈선하는 사람도 나와요. 더 큰데 탈선도 해요. 그나마 졸리면 자고 이러는 분은 양반이고요. 탈선하는 분이 나와요. 뭘 해도 참나로 하면 된다는 분이 나오고요. 그중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있죠. 그 전에요. 여러분 학당에 오시면 무조건 양심 덕후입니다. 여러분 양심공부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좋아서 안 오셨더라도 덕후가 될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양심공부 분석이라도 계속하면서 양심적으로 사시잖아요. 이 내공이 쌓였다가 이런 세월이 1년, 2년, 3년이 되죠. 그 내공이 쌓였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견성 제대로 하셔서 참나덕후가 되셨을 때 양심의 길로 인도해줘요. 쌓아놓은 덕이 있으면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양심 쪽으로 가신 분들은 고승 중에서 양심을 알아요. 일상에서 참나와 함께 살면서 참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자명찜찜 자명찜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양심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본인은 가신 분도 제가 볼 때 많이 계신데 뒷사람들한테 육바람일 하라고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길을 가셔도요. 뒷사람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못 해줘요. 그냥 참나 붙잡고 가라 라는 말 밖에 못 해줘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탈선도 찰선자도 나오고 잘해야 참나 하나 붙잡고 가고 양심의 길로 올라가는 길은 아예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참나 덕후에서 양심 덕후는 이건 엄청난 질적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원래 양심 지키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한테는요. 이거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오묘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견성을 해버리면 윤리도덕과 반대로 달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참나가 주는 이 시공을 초월한 평온 속에서 안주해가지고요. 나 하나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 우주를 오히려 버려버려요. 나는 참나다. 이제부터 애고의 나는 버렸다. 하고 애고를 죽였다. 주장하면서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걸 지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천차예요. 그러니까 양심 덕후로 귀결이 나야 이 참나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틈나면 덕질을 하세요. 다른 거 덕질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잠 안 자고 합니다. 연극, 영화, 음악, 스포츠 뭐 하나 꽂히면요. 모든 정보를 흡수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으면서 모든 흘러가는 정보도 다 취합니다. 남이 아는 건 나도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알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항상 잠 안 자고 몸을 움직입니다. 바쁘게.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양심이나 참나를 좋아하신다. 참나를 늘 만나고 계셔야죠. 참나 있는 곳에 여러분 가 계십니까? 참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게을리 하진 않으십니까? 늘 깨어 있으십니까? 눈 풀고 계시면 안 돼요. 덕질하려면 깨어 계셔야죠. 비트코인 하는 분들 24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막 그 희노열악을 다스리면서 뭐 하나 해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들어가 보면 뭐 하나 해도 다 뭐로 버티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다 육바람일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부분 부분에서는 다 양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티려면 육바람일을 써야 되거든요. 뭐 하나 하려면 육바람일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양심 덕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 분야를 파 들어가도 어디를 파 들어가도 끝에 들어가면요. 끝까지 파 들어가면 다 육바람일이 나와요. 어디를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의 고수를 존중해 주는 게 그 분야에 끝까지 가본 사람은 남들보다 더 육바람일이 더 갖춰졌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야의 기술의 고수건 무슨 정보에 있어서 어느 고수가 그런데 믿어봤더니 또 다 미투운동에 다 불려 나오는 분들이 그런 고수들이죠. 그 자리 갔더니 더 좋은 걸 찾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이제 갑질 갑질을 더 좋아하신 분들은 이번에 막 다 걸리죠. 재주가 없는 분들은 아닌데 그걸 덕으로 숭화 못 시키고 그 재능만 갖고 있다가 그 재능에서 분명히 일반인이 볼 땐 저 재능을 저 정도 꽃피우려면 남들보다 육바람일이 더 잘 쓰겠다 하는 걸 무의식 중에 판단하고 존경하는 건데 사실은 더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거죠. 갑질, 추행, 이성 그런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탈선한 분들은 결국 말로를 처참하게 요즘 드러내고 있죠. 말로가 안 좋구나 하는 것도 다 보시고 있죠. 공식이 있으니까요. 육바람일 어기면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덕질 새새생생 해도 좋은 덕질 강추합니다. 양심덕후가 되시라 참나덕후로 만족하지 마시잖아요. 하지만 먼저 참나덕후가 되시라 먼저 되세요. 그럼 자나께나 지금 참나 챙기시는지요. 힘들 때도 참나 슬플 때도 참나 뭔 일이 있어도 참나 이게 덕질을 하는 거죠. 육바람일 육바람일 사막 육바람일 항상 챙기는 항상 참나와 함께 살아가게 저희 학당에 14조 있잖아요. 14조 저 14조가요 거의 뭐 이게 양심덕후가 알아야 할 핵심 써머리 아닙니까? 핵심 정보 그러면 저 정보만 저 정보만 해도 매일매일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라도 놓치고 사는 건지 14조 뽑아 놓은 거잖아요. 더 뽑아 놓은 게 또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이나 14조 계속 명심하시면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마음의 색이라고 예전 같으면 그걸 좌우명이라고 그러죠. 좌우에요. 좌우에 붙여놓고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좌우명이 내 방 옆에 책상 앞에 새겨놓고요. 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그 좌우명이거든요. 계속 보시고 또 보시면서 새겨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매순간 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내가 올바른 양심덕구가 될 수 있다 마음으로 필요한 정보를 늘 새기고 계셔야 돼요. 이 지혜 개발 하나만 해도 여러분 아공복공 알아야 되죠. 1차로 아공복공 알아야 되죠. 양심덕구 되시려면요. 아공복공 알아야 되죠. 이제 구공이란 결국 양심 아닙니까? 양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플러스 양심을 성찰하는 거 아공복공 이게 다 지금 지혜 아닙니까? 아공복공 구공 아는 것도 지혜이고요. 그쵸. 구공까지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 구공에 대한 더 심화된 정보 지금 양심에 대한 심화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경전에서요. 아공복공 구공 지혜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제가 14조에 써놨죠. 14조 저 홍익포살 14조 지침 날마다 보시고요. 제 경전 강의라도 책을 못 보시면 제 유튜브 강의라도 그날그날 꼭 들으세요. 꼭 하나라도 택해서 정보를 더 넓히시고 잊어버렸던 거 다시 되새기시고 또 새로운 정보 더 얻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양심 분석을 해서 올바른 판단하시고 이게 다 지혜 공부잖아요. 경전 강의나 독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독서를 하시면서 14조에 써있는 아공복공 구공의 지혜를 다시 한번 자명하게 인가해 보시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선악의 판정을 매 순간순간 또 선악 판정도 해보시고 이런 지혜 공부가 재미있지 않으면요 양심 덕후로 못 갑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공부예요. 이게 율복 선생도 이런 얘기 다 하세요. 경물치지 이런 설명할 때 경물치지 하는 법이 보니까 책 많이 보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선악 판단하고 매일매일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래야 실력이 늘어요. 실제로 양심 성찰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공복공 구공의 지혜와 결국 아공복공 구공에 대해 경전에서 다루는 수많은 더 자세한 정보들 내가 파악한 만큼 자명하게 갖추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내 문제에 나아가서 아니면 나란일 내 개인사건 나란일이건 시국문제건 거기 들어가서 선악 판정해보는 거 잘하고 못하건 자꾸 해보는 거 성악지변화 이런 데 보면 유국선생님 그런 거 권장하죠. 시국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해봐라 논해봐라 남들하고도 논하고 혼자도 논해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양심 성찰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경전 통해서 정보 많이 얻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명상을 통해 체득한 데서 또 정보를 뽑아내셔야 되고 이거는 아공복공 구공은요. 여러분이 명상하신 참나체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 이 지혜를 뽑아내셔서 경전에 나온 다른 이 지혜에서 파생된 수많은 지혜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또 비교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겪는 일에서 구체적으로 선악 판정도 해보셔요. 이런 게 지금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성경공부 플러스 양심 분석이죠. 양심 성찰이죠. 카톨릭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양심 성찰 시간을 따로 갖고 해요. 성경공부 플러스 양심 성찰이라는 건 이겁니다. 양심에 대한 경전의 설명 그리고 나아가서 양심 성찰은 내가 오늘 하루에 내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서 분석을 많이 안 해보면요. 수상적인 이론만 갖추고 있지 현실에서 적용이 안 돼요. 실전에 나가서 써먹지보다는 양심 연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진정한 그런 덕후라고 할 수 없죠. 모든 일을 양심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육바라밀 릴레이 요즘은 양심 작품 만들기 카페에다 그걸 하시라고 하는 게 아무튼 사소한 거라도 육바라밀로 사고하는 습관을 아주 그냥 박히게 아주 머리에 박히게 한번 해보시라. 이게 박혀놓으면요. 나중에 견성하셨을 때 육바라밀이 쉽게 개발됩니다. 이게 덜 박혀있는 사람은 견성하고 나면 이제 그 초연함에 빠져서 한동안 헤매요. 황홀함, 초연함 찾아서 진짜로 헤맵니다. 진짜로 막 진하게 참나체험 하신 분은요. 그 후로 10년씩 그 체험만 찾아서 헤매요. 다른 건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 신비체험. 나중에 가보면 허망한 짓이죠. 양신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참나체험은 참 그냥 그건 고급마약이에요. 죽이죠. 죽이는데 허망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내가 일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거기서 더 얻어내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돼요. 참나에서 우주적 정보도 뽑아낼 수 있고 우주적인 능력도 우주적인 사랑도 뽑아낼 수 있는데 겨우 그 안에서 내가 일신의 고통 좀 있는 그런 진통제로만 참나를 썼다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만 썼다. 역량이 안 돼서 그랬다 말할 수는 있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욕심버려서 못했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편한 거 찾다가 고요한 거 찾다가 사람의 길을 놓쳐버렸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라고 기독교 사도바울 같은 분들 양심 덕후죠. 인정해야죠. 그런 분들 사랑에 대한 아주 최고의 명언을 날리지 않으셨나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거기 육바람일 다 나와요.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진리와 함께하며 정의를 좋아하고 다 나옵니다. 인위해지심이 성실하고 그 정도 답 찾아내셔야 돼요. 성령 덕후 셔잖아요. 그분은 성령 덕후인데 결국 양심 덕후에서 사도행전에서 나는 평생을 양심에 양심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양심을 다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은 양심 덕후가 돼서 양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최고의 성령을 따르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그러니까 사도나 군자나 보살이 절대 다르지 않다는 양심 덕후 참나 덕후는 중간에 거쳐가셔야 할 단계니까 그래서 일주보살은 일급보살은 참나 덕후 일지보살 일단은 일단 보살은 양심 덕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학당에서도요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이제 일급까지 간 학당에서 정사라고 하는 분들 많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참나 덕후니까 지켜보세요. 진짜 참나 덕후인가 뭔 일 있어도 참나 참나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지 뭔 일 있으면 참나 찾는지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가서 일단 이상은요. 여러분 학당에 오신 분들이 봐줘야 돼요. 저 양반은 뭔 일 있으면 무조건 양심 찾는지 뭔 일이든지 양심으로 해결하는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 그걸 좋아하고 즐기고 덕후인지 그리고 일주보살들은 뭔 일 있으면 참나 찾는 걸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지 학당의 일주보살은 참나 덕후라고 해도 참나만 찾지 않아요. 이미 양심 성찰을 오랜 세월 해서 이미 양심 덕후인데 참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이분은 학당에서 공부한 참나 덕후는 다릅니다. 보세요. 양심 모르고 공부한 참나 덕후는요. 정의 쌍수밖에 진짜 몰라요. 아공복궁 깨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참나 짱 하고 밤낮으로 참나하고 놉니다. 양심 신경 안 써요. 그런 분들 제가 같이 지내봤거든요. 진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학당에서 공부한 참나 덕후는 그렇지 않죠. 참나가 이미 양심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완전히 양심이라고 모른다 뿐이지 이미 알기 때문에 학당에서 말하는 일급은 달라요. 참나 덕후는요. 뭔 일 있으면 바로 참나 출동시켜서 문제 해결하고 아공복궁의 지혜 깨쳐서 갖고 있고 재강이 많이 들었고 양심 성찰하는 법 알기 때문에 자명한 성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입니다. 늘 깨워서 자명하게 상황을 판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양심 온전히 양심만 찾는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양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나 덕후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뭔 일 있어도 무조건 참나 찾는다. 뭔 일 있어도 무슨 일 있어도 참나 찬다. 그러면 양심도 이미 따라간다고 해요. 학당에서 공부하신 참나 덕후는 다만 나중에는 바로 양심을 챙기신다고 뭔 일 있어도 무조건 육바람 무조건 육바람 찾아서 해결하시는 그런 경지 가면 이제 일지보살 들어갑니다. 무슨 일 있어도 육바람 이래서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실수야 많이 하지만 무조건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육바람 이래 있어요. 일지보살 이상은 이분들도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일반인하고 뭐가 다르냐 무슨 일 있어도 육바람 이래 생명으로 합니다. 육바람 이래 안 어기려고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전에 이제 일급보살은 무슨 일 있어도 참나 챙기는데 다리 그건 챙길만 하거든요. 일지보살은 양심이 챙길만 해진 단계에요. 뭔 일 있어도 양심은 금방금방 챙겨요. 잘하지 못해도 챙깁니다. 항상 양심 덕후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 늘 좋아하는 그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참나 챙기실 수 있어야 되고 참나 덕후 되려면 무슨 일 있어도 양심 챙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생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덕후는 그렇죠. 돈보다도 이거죠. 자기 월급 자기 월급 다 꼴아박아서 이런 거 삽니다. 좋다고 해요. 이런 거 사고 월급 다 날리고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미친 것 같지만 이 정도 안 하고 덕을 노라는 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덕이라면 일단 자기 월급 다 꼴아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안 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고 있다. 덕으로 안 봅니다. 그걸 덕이라고 할 수 없다. 덕은 우선순위인 거죠. 어떤 것보다 이게 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덕이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덕들한테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하면 공부 덕이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 뭐라도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잘 수용해서 쓰면 좋겠다. 우선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참나와 양심을 한번 놔보시면 저절로 수행이 되실 겁니다. 밥 먹다가도 수행. 원래 우리 24시간 수행해야 돼요. 따로 시간정에서 해가지고 실력이 안 늡니다. 그냥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게임 덕후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지가 게임하거나 아니면 남 게임하는 거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 양심 덕후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양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양심했던 사람들 글 보고 있어야 돼요. 양심 이렇게 하면 양심 이렇게 하면 경전에 숱하게 나오니까요. 이해되시죠? 재강이 듣고 있거나 양심하고 있거나 이런 고수 아닙니까? 덕후 아닙니까? 참나 덕후 참나에 대한 재강이 듣고 있거나 참나 잡고 있거나 이렇게 진짜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누구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 조금만 그래서 일상에 그냥 일상에 14시간 그냥 좋아하면 공부가 흘러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시간 정해서 해야 되고 까다로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공부가 그냥 좋아하시면 틈날 때마다 텔레비 보다가도 참나 잡고 있고 텔레비 보다가도 드라마 보다가도 육가라는 분석하고 있고 누가 지금 자명하고 누가 지금 드라마의 인과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하고 뭔 일이 있어도 그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양심 덕후 되는 겁니다. 양심을 그렇게 좋아하면 덕후죠. 덕후라는 거 양심에 대한 정보도 많겠죠. 육바람일에 대한 정보도 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보살 가려면요. 제가 학당에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육바람일 갖춰졌다는 걸 자명하게 이해하라. 즉 실제로 양심을 열심히 해본 뒤에 안 해보고는 말하면 자명한 건 아니죠. 내가 다 해보고 보쉬, 지게, 인욕 다 해보고 진짜 양심이 보쉬를 좋아하더라. 인욕을 좋아하더라. 이거 다 알아내시고 내 안에서 양심의 원형을 찾아내시고 이 우주가 실제로 육바람일으로 돌아간다는 증거도 찾으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육바람일대로 했더니 좋은 인과가 우주에서 발생하더라. 이 두 가지 확신하신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양심부터 찾는 사람 이게 일지보살의 양심덕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는 화원경에 딱 공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일지보살에 들어가는 세 가지 조건 이 정도 양심덕후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해 그 정도 여러분이 양심 좋아하시면 그 우주에서 인정합니다. 너는 진짜 덕후다. 일지보살 그래서 화원경 일지부터 십지 얘기는 화원경이라는 건 진짜 양심덕후의 세계를 노래한 거예요.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양심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세계에서 가서 거기도 또 고수가 있고 또 하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논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부터 논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제가 구급부터 일단까지 가는 길을 대생보살의 길을 열단가요? 그 강의로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게 구급부터 그러면 어떻게 덕후가 되어가는가 세계적인 덕후가 되어가는 과정 더 나아가 우주적인 덕후가 될 준비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걸 제가 논하는 거예요. 가면 별거 없습니다. 계속 육바람이를 익혀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 공부 제가 강조한 거 잊지 마세요. 아공복공 구공 이건 여러분이 참나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호를 통해 바로 끌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생생한 지혜를 가지고 경전 다른 고수들의 양심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취할 정보를 끝없이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검토에서 자명하면 취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론적 배경 여기까지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걸 갖고 실전에 나아가서 필드에 나가서 분석해 보세요. 선악판정을 해보세요. 인과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결과가 이상하면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죠. 결과까지 꼭 확인해서 다시 피드백을 계속해 가면서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돼야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칠지보살 성인 칠지보살 이상이 성인인데 성인들은요 이게 거의 자동으로 지당한 판결이 거의 자동으로 되는 경제입니다. 검토를 나중에 해요. 그냥 바로 분석이 나오니까 하고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요. 바로바로 그냥 하면 됩니다.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양심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양심에서 오는 감을 그대로 끌어내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지는 감은 오는데 내가 중간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칠지 정도 되면 왜곡이 거의 안 일어나요. 딱 뭔 일 생기면 양심의 느낌을 읽어내면 그대로 하면 돼요. 거의 소통이 돼가니까. 그 정도 이상을 칠지라고 칠지 이상은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에서 또 한 단계 진화해버린 거예요. 성인이라는 존재로 진화한다는 양심하고 소통해버린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인간들이 너무 때가 많아서 부자연스러운 거지. 자연 그대로 못 살고 욕심의 룰대로 살다가 금수의 단계와 중간 단계인 거예요. 금수와 인간의 사실은 진짜 인간의 단계가 칠지부터예요. 우주에서 인간이 뭔지 보여주려면 칠지는 가야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욕심 따라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양심을 따라가고 있는 경지요. 여러분 욕심 따라갈 때 컴퓨터 복잡하게 할 거 있나요?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죠. 이거야. 딱 세 개만 놔도 벌써 이거 자명 이거 갖기 싫 이거는 주면 갖고 이건 진짜 줘도 싫고 이런 게 바로바로 판단되죠. 이해득실이 바로바로 판단되는 정도 속도로 양심이 자명하게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칠지는 그냥 별다른 경지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해야 그 경지가 가요. 인간이 참 오묘한 존재죠. 그런데 그럼 칠지 나 이번 생에 칠지 못 가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계속 칠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찰나찰나 칠지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찰나찰나 몰라하고 깨워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바라밀 중에 딱 두 개로 압축할게요. 육바라밀을 몰라 때리고 차명 몰라 양심성찰 이것만 계속하세요. 몰라와 양심성찰 이게 선전과 지혜의 핵심이죠. 몰라와 양심성찰 몰라와 양심성찰 이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참나 덕후가 돼도 이미 양심에서 양심 덕후이고요. 이미 더 경지에 올라가면 더 훌륭한 양심 덕후로 거듭납니다. 몰라와 양심성찰 지혜를 양심성찰로 지혜를 공부해버리면 탈산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와 양심성찰 이렇게만 가다 보면 참나 덕후가 되면 참나 덕후 입장에서 양심성찰 깜냥껏 하면 되고요. 나중에 양심성찰 실력이 확 늘면 일지보살이 보이는 겁니다. 엄청 해야 돼요. 몰라와 양심성찰이 이번 생일을 통해서 계속 해보세요. 실력이 어디까지 느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계속 느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를 돌파하면 여러분이 내 안에 양심이 있고 우주가 양심으로 굴러가는구나 하는 게 지당해질 때가 오고 결국 지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무조건 모든 일을 양심이 맞게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했다라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가면 제일 좋겠고 그런데 일단은 참나도 구가 되시자. 잔악계나 참나와 함께하지 못하면 왜 그러냐. 참나랑 잔악계나 함께하지 못하면 육바람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기본 자질이에요. 몰라를 자유자재로 못 하시고 그렇죠. 몰라를 자유자재로 못 하시고 이런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없이 양심성찰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는 문제가 많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게 내공이 돼요. 나의.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하시되 한 단계 점프 시키려면 내가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몰라 상태에 자꾸 들어가 보세요. 그때 거기서 나오면서 양심성찰 다시 해보세요. 기존에 했던 걸 다시 다 검토해보세요. 몰라를 안 하고 계속 머리로만 양심성찰하고 계시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양심성찰에서 우주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몰라. 하느님한테 많이 맡겨보세요. 몰라라고 맡기고 계시다가 의식이 고향됐을 때 판단하면요. 우주적 정보가 기어나와요. 뭔가 기어나와요. 뭔가 더 나은 판단이 더 기발한 생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짓을 수없이 해서 전문가가 되지 그냥 어느 날 도통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없어요. 끝없이 하시라. 호흡수련하고 깨어있음 노력하듯이 끝없이 양심성찰하시라. 묵은 거 털어내고 또 새 거 받아들이고 이 짓을 계속 하시면 전문가가 되실 수밖에 없다. 그 전문가를 지금 양심덕후라고 제가 불러본 거예요. 좋아하기만 하면 덕후니까 다 덕후지만 진짜 고수덕후가 되실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고수가 분명히 되실 수 있다. 누구나 여러분한테 상의하고 싶은 그런 양심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나와야 인류가 점프합니다. 참나덕후 많이 나와가지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 현상계를 버리고 산에 가서 도낫 닦지하고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석가모님께서 정말 성공하셨다면 지금 인류 씨가 말라 몰랐을 겁니다. 언젠가. 다 출가해서. 그렇죠? 다 출가해서 거기 다 있었다면 누가 이제 탁발라 갈 수도 없겠죠. 누가 다 출가해버리면. 그러다가 인류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 다 아셔야 돼요. 양심덕후로 가지 않으면 양심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주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기 때문에. 석가모님도 소승적인 모습 이런 주장들은 방편 쓰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참나덕후. 열반덕후로 가버리면요. 우주를 떠나지 않은 사상이 지배해버리면 소승으로 빠져버려요. 방편으로 쓸 수 있지만 정법은 대승입니다. 인류 모두를 살릴 길은 내 안에서 이런 신성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끌어내서 현상계의 양심 작품을 많이 만들어버리고 가는 것.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덕후가 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